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주요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그래서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상가, 오피스텔,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대책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2년 동안 11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금은 기준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비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일반인들에게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더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이미 지어놓은, 많이 지어놓은 다른 외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등등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노르웨이 한 번 더 날아가 봅니다. 12월 6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일주여행,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노르웨이를 한 번 더 날아가 봅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노르웨이 얘기를 들었는데 의외로 몰랐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이 좀 석유 나온다음부터는 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 보고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안 그래도 일손 모자라는 인구 적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면 그 나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나? 뭐 이민자들이 많나? 아니면 어떻게 일손을 구하나? 로봇이 하나?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네, 바로 이것도 석유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노르웨이로 일을 하러 갑니다. 아, 스웨덴, 핀란드에서? 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요. 고등학생이? 네. 설명을 좀 드리며. 노르웨이는 최저임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다른 인근의 북유럽 국가보다 훨씬 높아요. 얼마나 돼요?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일당이 안 이루고요. 시급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에 가까워요. 시급이 5만 원이요? 최저임금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처의 다른 북유럽 국가도 최저임금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북유럽 국가는 특히 고등학교 정도 되면 방학이니까 네 용돈은 네가 벌어. 이게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니까 내 용돈 벌려고 뭘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이왕이면 노르웨이 가서 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와서 노르웨이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네. 하루 10시간 일하면 50만 원. 그렇죠. 와. 월 천만 원이 기본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니까 노르웨이에서 그냥 알바만 해도 크게 부자 되겠네요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저도 해외 출장 가면 기간이 다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하나라도 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보려는 마음에 버스 안 타고 비싼 돈 내고 택시 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야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또는 렌터카 빌려서 가야 하나라도 보호하니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무서워서 택시를 못 탄 나라가 노르웨이. 에이 뭐 택시가 비싸봐야 뭐. 미터키 올라가는 게 저러다가 내 월급이 나가겠구나. 이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버스를 탔었을 때 버스를 한 번 그냥 이용한 거. 그러니까 제가 프리패스. 원데이 프리패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여기서 저기 가는데 이용할 때 냈던 돈이 8,000원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한 7배 넘네요. 그렇죠. 이 8,000원이 우리나라 가까운 거리 택시 요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이 그 정도 7배 되니까 비슷하게 다 7배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모가가 굉장히 높아요. 비싸니까. 그럼 이상하다.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잘 돼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거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억지로 유도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에 해당되는 교통이나 이런 건 비싼 요금인가요? 이게 노루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런 것들도 교통도 복지라고 생각해 버려서 이거를 무료로 제공하자. 공짜에 가까운 아주 최저 비용만 청구하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안 걸어 다니고 버스만 탈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다 버스만 탈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버스 운행량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환경 오염 생기고 불필요한 유지 보수 비용 들어가고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과잉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게으러지게 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거에 요금은 훨씬 더 비싸게 매기는 거죠. 아니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예전에 제가 베네수엘라 말씀드리면서 베네수엘라는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거의 공짜에 가깝고 국민들에게 나눠줄 게 없으니 복지 차원에서 석유를 거의 공짜에 가끔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전기료도 다 그것도 석유 떼서 화력발전하는 거니까 다 거의 공짜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면 다 이걸 납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낭비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는 비싼 돈을 내야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부분 있죠. 진짜 건강이 훼손되면 어차피 일을 못하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은 비싸다.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약간 어감이 좀 다른. 그렇죠.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처절한 고민 끝에 이렇게 최저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노르웨이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사가 뭐예요? 그 나라 신문을 보면 일면에 자주 나오는 이슈가 뭡니까? 이게 제가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자체적인 언어가 있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다들. 그래서 거의 누굴 만나도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들이 다 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주로 어떤 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 걱정 없는 사람들인데. 라고 했더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가치에 대한 담로를 많이 나눠요. 가치? 예를 들면? 공평이라는 건 정말 뭘까? 정의란 무엇일까? 정말 여유 있으시구나. 남녀평등은 뭘까? 지구가 오염되고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게 주로 많아요.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공공거버넌스의 평가 지표가 전부 이런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얼마나 채용을 할 때 남녀평등을 잘 지키느냐. 네. 맞습니다.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네. 전부 그걸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서열을 매기거나 공공기관의 서열을 매겼을 때 매출, 신장률, 단기순이익, 증가율, 수출, 다변화 이런 걸로 매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이렇게 석유가 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남녀평등 문제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유럽 국가다 보니 가정폭력도 좀 있었었고 술 먹고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그걸 막기 위한 제도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여건을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석유까지 나고 나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남자만 채용하고 여성은 채용을 안 했다라든가 왜 우리 회사에, 니네 회사는 왜 임원의 90%가 다 남성이니? 라고 했었을 때 남성들이 일을 잘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런 핑계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용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좀 큰 기업들, 큰 기업들에게 남성, 여성에게 비율을 한쪽에 60% 이상이 되면 안 되도록 법제화했어요. 남성이 많든 여성이 많든 60% 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걸 모든 중대형 기업들에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잘 되고 나니까 낮춘 거예요. 이제는 100인 이상 또 낮추는 거예요. 어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거 맞추다가 어느 중소기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건 가치를 실현하다가 생긴 어려움이니 국가가 석유판동으로 좀 도움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에 따른 매출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은 국가에서 지원금 줄 테니 하여간 다 맞춰라. 네. 폐업을 앞두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지원하면서 대신 이제 국가에서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많은 소모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반내하는 거죠. A라는 회사는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회사고 B라는 회사는 여자들이 많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라면 그냥 A는 남자만 고용하고 B는 여자만 고용하게 해도 고용률은 비슷해질 텐데 굳이 A도 반반 B도 반반 고용하라고 하면 둘 다 불편해서 그럴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불편한 건 나라에서 대줄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재반 비용이 다 대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임업이든 어업이든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플라스틱 어떻게 보면 소모품들을 사용해서 지구 환경과 대양들을 많이 오염하고 있어요. 이걸 안 사용하는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됐대는데 우리 노르웨이는 없고 해외 어디에 있대요. 그럼 그거 사와서 지구 환경 지켜. 돈 필요해? 여기 떡 내주는 거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노르웨이의 대부분의 뭔가는 주머니에 두둑한 석유판 돈 그걸 근거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석유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서 돋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리면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치나 이런 데 관심 가져야지.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열되면 그냥 일단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부터 말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뭔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뭔가 주장하면 세부적인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게 옳은 것 같이 생각하는 기질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런 불협화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 가장 큰 뜨거운 이슈가 뭐냐 하면 버터 가격. 그리고 버터를 이제 버터가 노르웨에서는 워낙 낙농업이 발달된 곳이니까 노르웨이 버터가 자체적으로 먹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질감이.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몇 해 전에 있었던 대규모 이슈였는데요. 노르웨이 신문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국민이 가장 뜨거워졌던 사건인데 버터 사러 다니는 거였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 국민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중에서 어떤 다이어트가 열풍이었냐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는 게 이슈였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은 그냥 탄수화물 줄이면 되는데 고지방을 어디서 없지 않냐. 버터잖아요. 낙농 강국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버터 수요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많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여기도 가뜩이나 그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내내 그냥 다 휴가 내고 가족들하고 불표 놓고 그 앞에서 밀크티나 아니면 버터로 다양한 요리 만들어 먹고 치즈 먹고 그런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좋은 버터 사서 맛있는 버터나 치즈 먹으면서 담소 나눠야 되는데 시장에 마트에 갔더니만. 버터가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요즘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가서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더 만들면 되지. 말씀드렸잖아요. 노르웨이는 생산설비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 크리스마스에 우리 버터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 끌고 다른 먼 동네까지 버터 사러 다니고 그 동네도 없어졌다는 게 신문에 나고 지역 신문에 나고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 그렇지만 또 절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가요? 아니면 뭐 다른 고민이 참 없으시구나.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석이 나는 게 부럽다는 생각은 또 한 번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신문 지면상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소소한 것들. 누가 어디 좀 크게 다쳤대라든가. 사실 우리 신문을 생각했었을 때 굳이 이게 앞면에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런 게 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고민이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노르웨이 분들을 또 고민이 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또 폄하하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다른 치열하게 사는 국가보다는 소소한 고민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묻지마 범죄. 강력 범죄가 많이 생겨요. 아 저 친구 왜 그랬는지 우리도 모르겠어. 아무 이유 없는. 사실 이거는 저도 FBI에서 한 번 보고서가 나온 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희대의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뭔지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우리 연쇄살인범 영화에서 보거나 그러면 어렸을 때 집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좀 삐딱하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전혀 아니랍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중산층 이상의 환경 속에서 그것도 백인이고 남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가장 주류에 해당되는 배울 것도 배울 만큼 배우고 소득도 계속 견실했고 이런 분들이 묻지마. 범죄를 한다. 이유 없는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한 곳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총기 난사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아주 치밀했냐면 자기가 죽였는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사망한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의식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확실히 추가적으로 또 제작하는 그런 범죄를 자해한 거죠. 국민소득이 너무 높아지면서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생기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노르웨이에서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 정도 강도의 흉합범죄가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자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서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을 때렸거든요. 그게 징역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아요?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훨씬 낮아요.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21년형인가 받았어요. 그게 법정 최고 형이다. 최고 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르웨이에서 누군가를. 이건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북유럽 전반적인 이것도 분위기인데요.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것은 징역이든 뭐든 간에 그건 그 사람을 우리와 격리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충분히 네가 숙녀 기간을 가져. 교화. 교화된 다음에 빨리 다시 나와서 너도 이제 네 삶을 살아가 방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형이 길지 않군요. 그래서 법정 최고 형으로 21년형인가를 때렸는데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범죄는 노르웨이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저런 경우면 나와서 또 뭔가 이상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그 뒤부터 노르웨이에서는 법정 최고 형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형은 다 살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격리해서 우리들과 구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형태로 크게 바꿨고요. 그래서 요즘은 노르웨이에서 이런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주택 문제는 없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북유럽 3국이 대체로 다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굳이 저축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러면 여윳돈이 그래도 연봉 많은 사람들은 여윳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출 많이 받아서 부동산에 질러버린다 이른바.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값은 더 많이 오르고 국민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버스요금 같은 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판단하기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는 건 이거는 기본에 해당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돼. 게을러지는 것과 관계없이 이거는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만약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해요 하면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면요. 100% 이상을 해줘요. 설명을 드리면 집값이 10억이다. 쉽게 비유를 드려야 돼요. 10억이다 그러면 그래요. 사실려는 집이 얼만데요.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 전체하고 그거 도배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가구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돈이 필요하시겠네. 그래서 10억 이상의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는 갚는 건 어떻게 갚느냐. 평생 살면서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집으로 이주하려는 욕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국가에서 얼마든지 또 집 필요하면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극적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그렇게 잘 조성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건설업체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공급으로 다시 불을 끄기가 어렵다. 그리고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분도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죠. 왜요? 국가에서 다 대출을 해주고 계속 갚는데 집값이 또 올랐나 보네. 그럼 대출 더 많이 받아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그 나라는 저 집값 때문에 큰 사회 문제겠어? 그래서 약간 이슈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진짜 온 신문 지면이 도배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대출 더 많이 해주지 않겠어?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유럽이 한 3개국 돌아봤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많은 우리 신문 지면이나 정책적인 담론을 나눌 때 그 나라의 어떤 제도 하나를 보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배경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달랐고.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것도 또 따로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고. 저도 개인이다 보니까 제가 가서 만난 사람들에 의한 편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직접 봤더니 내가 어떤 제도 하나만 벤치마킹하러 거기에 출장을 갔었는데. 가서 상황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못할 이유도 많고 못할 정서적인 이유도 많고. 그리고 저걸 하려면 바꿔야 될 제도들이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다 바뀌게 되는구나. 그럼 그걸 다 바꿨을 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까? 이런 생각들이 두는 것도 있더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박정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그동안 월세로 공급하던 매입 임대를 공공전세로 돌리기로 하는 전세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세값 계속 오르기 때문인데요. 아마 전세값 고민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아서 꽤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 못할까 하는 고민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우리보다 앞서나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상황, 또 그 나라들의 고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보다 공공임대주택 짓기 시작하고 이미 시장이 자리 잡은 나라들은 주로 유럽에 있죠? 네네. 한번 사례들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나라들이 제일 보시기에는 우리도 저렇게 가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나라예요? 보통 공공임대주택에 트로이카, 삼두마차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죠.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고요. 우리가 흔히 복지 모델을 삼을 때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서 네덜란드가 33% 정도나 그런 것만큼 굉장히... 세 채 중에 한 채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수도의 남스테로담은 두 채 중에 한 채 정도는 임대주택이라는 셈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흔히 한국은 주로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나왔죠. 시장을 안정시키는 어떤 대안으로서 언급이 됐지만 이들 나라들은 임대주택의 출발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무상교육을 해주고 국민건강보험을 해주듯이 그러니까 교육이나 의료처럼 죽어도 적어도 국민이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료보험처럼.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으로서의 주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득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인 것이죠. 따라서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준다거나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기본권의 하나죠. 무상교육인 것이죠.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라는 걸 많이 짓는다고 민간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고유한 정부로서의 국민에 대한 주택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입니다.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임대주택이라니까 깜짝 놀라는데 궁금한 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됐습니까? 거기도 도심에 사람들이 와서 집 지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난립해서 지었는데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이거 우리 어떻게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처음부터 확보하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유럽에서의 소셜하우징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주택인데 소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는 30년대 40년대 1900 1차 대전 2차 양차 대전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1940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피폐된 도시와 건물을 재건해야 된다. 국가만이 할 수가 없죠. 지역 주민들이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셜하우징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집이야 이라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황금기가 1950년대 1960년대 국가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황금기의 정점을 이제 1970년대로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모델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1970년대 80년대도 이제 계속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관성이 있는 거죠. 한번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처음에는 사들였다는 뜻인가 봐요. 새로 지은 거죠. 새로 지은. 초기에 도시가 작을 때. 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외곽에 지어서 실패한 경우도 많았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하기가 비슷한 고민들 하겠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도심에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짓자. 그래서 이제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건물도 활용을 하면서 기존 건물을 사들여서.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고 다시 뭐 개조를 해서 또 층수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식으로 그다음에 또 복합화를 시키는 거죠. 임대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학교 네덜란드에 가면 1, 2, 3층은 초등학교예요. 4층부터 20층까지는 임대주택인 거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도입했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누가 혼자 이걸 한다가 아니라 이제 주제가 우리가 민관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지주랑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임대주택과 여러 가지 이제 이 도시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합의하는 사실 장이 필요한 거고 설득이 필요한 거고 참여를 촉구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지역의 자산이 되는 거죠. 지역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인식들은 이제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뀐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또 많이 바뀐다면 우리도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1억 인구잖아요. 이제 베트남에서의 벤치모델 시장은 한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해갔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형태를 이제 롤모델로 가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한테서 어떤 장점을 혹시 발견했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아파트 형태로 집단적으로 지어서 관리 효율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결국은 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도시에 골고루 잘 퍼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에 굉장히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손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LH 같은 조직도 필요하지만은 또 지역에서 또 지역 공사들에 좀 활발하게 해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이걸 담당하는지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네덜란드의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것 그렇게 많이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재정이 어려워졌다거나 그런 고민들은 좀 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제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나라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재정이라는 건 이제 돌려받지 않은 돈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주면 계속 쓰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또 혹은 기금에서 장기 절의를 빌리는데 보통은 임대주택을 한 4, 50년 이 융자 조건이 그래요. 4, 50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 빌려줬나요? 네. 민간 시중은행이래보다는 주로 이제 공공에서. 공적 융자죠.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라든지 국가적인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부채가 좀 덕분에 늘어났겠군요. 중국도 이제 인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중앙에서 장기 절의로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생명이죠. 그러면 이제 4, 50년이 지나면은 또 새로 지으면 이제 앞부분은 다 빚을 다 갚잖아요. 그래서 갚고 새로 짓고. 또 짓고. 갚고 새로 짓고를 해서 이제 100년을 이어온 거지. 어려운 시기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3, 40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가. 우리가 지금 딱 30년인 거거든요. 지금이. 처음에는 돈만 들어가죠. 계속 짓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한 30년 되면 예전에는 변두리에 지어뒀던 임대주택이 땅값 많이 올랐네. 그러면 그것도 민간에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곳에 짓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적 자산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사업자들도 이제 유념을 해야 되지만 재정만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틀들이 탄탄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건 어떤 게 있나요? 참고할 만한 건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재정이 안 들어오면은 다른 돈도 안 들어온다는 거고요. LH같이 이제 공공부분이 어느 나라에서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신뢰죠. 여기 투자해도 될까? 공공이 선도를 하면 민간이 따라와요. 사실 우리도 한 채를 짓으면 이제 LH가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한 채 짓지만 그건 결국 다 민간에서 건설을 하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LH는 깃발만 세우는데 돈을 빌려야 되니까 깃발 세우는 주체가 공공이어야 된다.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이 공공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유럽의 그런 나라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집값은 요즘 많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만 집이야 뭐 자산의 한 형태니까 그거야 뭐 별도로 치더라도 월세 임대료는 꽤 안정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뭐 비싸고 오래 기다리고 거기도 난리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굉장히 난리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국은 이제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중에서 이제 전세에 절대적인 선호도가 있어서 전세 대란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렌트 세대죠. 그러니까 뭐 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세들어 사는 세대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제너레이션 렌트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세 난민처럼 월세 난민이라는 표현이. 집을 사는 것은 포기한 그런 계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비싸졌으니까 집들이.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건 우리가 히든 퍼슨이라는 표현을 그 나라에서 쓰죠.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캥거루 쭉 집에서 그냥 부모 집에서 분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이 되면 자립하는 게 외국의 문화였는데. 월세 비싸니까.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더 지어서 시장에서 뭔가 더 활발한 사실은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집 안에서는 과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또 있고 해서 주거 문제들이 어떻게 보자면은 집을 다 주택 보급률이 100%다. 이제는 뭐 다 양쪽으로는 뭔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과신의 순간 수요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만으로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죠. 계속 새 집 좋은 집 원하고 그쪽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월세 올라가니까 저기 저 집은 비었는데요 하더라도 의미 없는 얘기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지라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인구 천인당 집수가 500이에요. 평균 OECD 평균이. 천인당 500이니까 인구 두 명의 집이 한 채 있어요. 절대로 양쪽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400호가 넘거든요. 천인당. 네. 그럼 인구 2.5명당 한 집이 있다는 것인데 양쪽으로는 부족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부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괜찮은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수요 맞춤형 집이 결국은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럼 유럽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은 그리 많지만 거기도 그럼 임대료는 오르고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가 거의 뭐 아까 북유럽 국가들의 평균이 15년 10년 20년이 기본이고 대기자를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15년 기다려야 되네 괜찮습니까? 뭐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아마 해외 출장을 최근에는 사태 때문에 몇 가지 많이 가시면 택시기사분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15년 만에 들어갔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들어갈 수 있어서 자기는 행운이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한국도 최근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이라는 게 워낙 높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 임대주택에서도 정말 입지 좋은 곳에서는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하겠고 거기 못 돌아가니까 다른 민간 집주인이 내놓는 임대주택 찾다 보면 전월세 오르는데 오늘 이 사실은 외국의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우리가 했던 이유가 전월세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꽤 해결되고 완화됩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정말 그렇게 잘 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함인데 박선희 말씀 들어보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분의 1이나 반이나 되는 나라들도 월세는 비싸고 많이 기다리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떡하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아까처럼 임대주택이라는 걸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생활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무상교육 건강보험처럼 그런 어떤 사회 버팀목이 된다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가격에 대한 견제 기능을 기대는 하지만 생각보다 기대치에는 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무슨 핸들링하기 위해서 사실 임대주택을 수단화하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의 시기에 있을 때는 이 주택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야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안전망 주거안전망 차원에서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있기는 있어야 아주 어려운 분들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못 구할 테니까 필요하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일단 출발 자체는 이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있어야지 덜 빠지는 거죠. 밑으로. 그런 역할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8% 정도가 공공임대라고 들었으니 거의 90%가량은 민간이 지은 이른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임대주택인데 어떤 나라는 또 절반이 공공임대주택이면 혹시 그것 때문에 아닌가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민간에서는 굳이 지을 필요도 없고 지어봐야 공실도 나고 그럴 테니까 안 지어서 결국은 공급량은 비슷하고 누가 공급의 주체만 다를 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쟁률이나 혹은 기다려야 되는 거나 살고 싶은 곳에 못 살고 혹은 임대료가 들쭉낙쭉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숙명인가 싶기도 해서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시장의 원리면서도 이제 또 시장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장 메커니즘이죠. 어떻게 보자면 계속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시장 수요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스 선호죠. 우리가 커피도 뭐 다양한 선호가 있듯이 그걸 그때그때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민간인대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럭셔리 하면서도 또 이런 또 취향이 있고요. 또 임대주택도 뭐 여러 가지 이 층화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는 다양한 물건이 있어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시피 우리는 지금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이. 그런 점에서 일단은 매뉴를 일단은 우리는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양을 좀 늘려가야 된다. 이웃나라 일본도 비슷한 고민합니까? 아니면 거기는 좀 독특한 정책이 있습니까? 일본은 어쨌든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사실 버블이 붕괴되면서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 시대가 지금 뭐 거의 3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임대주택도 그거에 따라서 점점 이제 이렇게 좀 쭈그라든다고 해야 되나요? 더 이상 확대하기보다는 파는 거죠. 정부가 지었던 임대주택을 매각을 하고 집이 남아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주택 보급률이 거의 한 120%에다가 빈집이 거의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만큼 많은 나라가 일본이죠. 그 시간에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음에도 불구하고 한 270만 호가 임대주택이에요. 사실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5천만 명에 한 160만 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날은 1억에 이제 270만 호 정도인데 지자체가 공영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ur라고 할 수 있는데 lh 같은 데서는 좀 그보다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 주는데 이거는 이제 추첨으로 줘요. 우리는 좀 가점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의 도시재생공단에서 하는 건 추첨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자격에 되게 희한한 게 이제 자기 통장을 사본을 내야 돼요. 월세에 100배가 있어야 돼요. 최소. 월세 안 밀릴. 그 말은 자기가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결국은 그분이 임대료를 안 낳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을 또 중시하는 것이고 나라들마다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보면 우리랑 좀 다르게 접근하는 쪽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전월세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아직 8% 정도 되니까 OST 평균과 근접하고 있기는 하나 조금 더 늘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해 주셨어요. 좀 더 늘리는 거야 이제 돈을 좀 드리면 될 텐데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도 공실이 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전세대책에서 공실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빨리 신청자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뭔가 미스매치가 좀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뭘 좀 제도나 운영 방식으로 바꾸면 좀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유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영구, 국민, 행복, 다가구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그 각각의 좀 칸막이로 운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구인대주택의 집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급자들은 그 동네에 많이 신청을 안 하신단 말이죠. 이 집은 이제 아, 그럼 비어있게 된다. 이런 소득에게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왜 거길 신청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제 수급자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청년용의 집인데 그 지역에는 청년 신청을 안 한단 말이죠. 고령자 1인이 있어도 입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유형마다 각각의 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칸막이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유형통합을 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칸막이를 없애면서 결국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이 쉽고 편리하게 집이 비웠을 때 얼른 얼른 가야 되는데 다 터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건 누구를 위한 집이고 이거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꼬리표가 달리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좀 원활해지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너무나 4개월 넘게 걸려요. 절차 심사하는데? 네. 소득, 자산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게 이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1개월 내로 아, 빨리빨리 네. 30 및 내로 처리하는 게 이 정책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공적 자산을 빈채로 두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너무 이 프로세스를 좀 어떻게 간소화하느냐 절차를 심플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인디스테이 그럼 어디에 있지?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공공마켓이기 때문에 직방이나 다방같이 그런 걸 좀 통해서 앱으로 어느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해서 좀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 연구위원과 함께 임대주택의 해외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뭔가 단칼에 해결되는 햇별책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죠. 자, 일요일에 준비한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가 하루 또 흘겁게 보내고 월요일에 우리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